잡채를 5분 안에 완성! 5분도 안 걸렸어요 잡채는 이걸로 이제 끝났어요 비비고 잔칫집 모든 잡채 잡채를 5분 안에 누구나 이걸로 잡채를 해 먹을 거 같은데 명절 때? 아 너무 간편하게 되겠다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자 직접 한번 요리를 해 보겠습니다 3분 시작! 동영들이 너무 실하게 잘 돼 이거 진짜 5분도 안 걸렸어요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집에서 막 한 잡채 같아요 면발이 너무 탱글탱글한데? 아 잘 먹었다 아 잘 먹었다 아 아